아 그 의상 입으시니까 이제 좀 믿음이 확실히 가네요. 그 전에 좀 믿음이 안 갔어요. 약간 헷갈렸어요. 차려입고 왔습니다. 깔끔하게. 청송 사과를 만드는 사과잼 레시피. 구창근 셰프의 꿀팁이 있다고요. 계피가루로 좀 첨가하게 되면 훨씬 풍미가 좋은 잼이 되는 거죠. 식빵으로 만드는 초간단 애플파이. 식빵 가운데 사과잼을 넣고 잘 접어줍니다. 겉면에 달걀 물을 묻힌 뒤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넣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면 겉배속적 노릇노릇한 애플파이 완성. 사과잼 아끼지 않고 팍팍 넣어 달콤한 사과 향이 가득. 이야 이게 맛없을 리가 있나. 간식으로 적혀야 돼요. 바삭하고 촉촉할 것 같아요. 사실 과정이 되게 간단했잖아요. 그런데 이 사과가 확실히 채를 또 썰었으니까 식감도 살아있고 겉은 바삭하고 조금 부드러우면서 씹히고 또 사과가. 집에서 무조건 해드셔야 돼요. 진짜 맛있다. 초간단 장어챔과 애플파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봐도 좋겠네요. 와이스.